음 헤나야? 어? 잠깐 얘기 좀 할래? 혹시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길래 아, 그게 말이지? 괜찮아,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 있나 해서 그래 보였어? 너 참 섬세하구나 무슨 일 있으면 말해도 돼 혼자 고민하면 힘들잖아 고마워 사실 일이 좀 있었어, 근교 다녀온 뒤에 우와, 사진 잘 나왔다 네, 선배 그냥 뭐 레슨하며 지내죠 선배는 잘 지내요? 무대요? 지금 무대 돼요? 응 이번에 잡혔어 너 한국 온 뒤에 무대다운 무대 못했었지? 근데 그 무대를 하면 우리 컴퓨티션을 못해? 무대 준비해야 돼서 흠, 어렵다 네가 그동안 원했던 거잖아 안 들어오고 뭐해? 무슨 문제 있어? 왜 나만 빼고 얘기해?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미안해 지금은 장훈이에게 말하지 말자 걔 요즘 엄청 열심히 잔어 응, 알겠어 방금 편곡이 되게 잘 됐어 니들도 들으면 엄청 좋아할걸? 들어볼래? 헐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뭐 먹고 다시 할까?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레슨 있는 거 깜빡했어 으잉? 레슨 없다 하지 않았어? 컴퓨티션 얼마 안 남아서 저번에 다 뺐다고 했잖아 갑자기 레슨 잡힌 거래 일단 우리끼리 맞춰놓자 장난치지 말고 헤나 무슨 일 있어? 글쎄 나도 잘 몰라 왜? 헤나 무슨 일 있대? 너 혹시 뭐 들은 거 없냐? 아까 계속 붙어 있었잖아 아니 별 얘기 없었어 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? 에이 이런 무슨 중요한 일이면 말하겠지 밥이나 먹자 나 배고파 편곡 작업 꽤 했네 어때? 나 춤 실력 좀 늘었지? 어 윤민준 실력 꽤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헤나는 왜 안 와? 민준이 너 헤나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? 아니 나한테 따로 말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?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냐? 오늘 연습인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헤나 걔가 괜히 그러래냐? 윤민준 넌 지금 이 상황이 괜찮냐? 부착했나 보네 우와 여기가 네 연습실이야? 진짜 좋다 에이 별 거 아닌데 오늘 연습이었지? 못 가서 미안해 무대 때문에 회의가 있었거든 급한 건이었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졌네 장훈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문자 했는데 안 읽더라 많이 화났지? 아무래도 장훈이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 더 걱정하는 거겠지 넌 그래서 이제 마음 정한 거야? 진짜 간절했던 기회였는데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네 우리 컴피티션 문제도 있고 근데 이 기회는 너무 간절했던 기회라서 놓칠 수도 없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무대에 서야지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고마워 야 뭐 그런 걸 울고 그래 너 노래나 한 번 들려줘 뭐를 연습하고 있는데? 한 번 들어볼래? 잠깐만 푹 떨리네 들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고마워 응원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내가 살게 그래서 컴피티션에 참가하기 어렵다고? 미안해 장훈아 일찍 말 못해서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결정 다 하고 홍보하듯이 말하냐? 우리 한 팀 아니었어? 나는 너한테 진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 야 그건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안 그래도 네가 컴피티션 열심히 준비하는데 괜히 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야 윤민준 너도 그래 인마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해? 내가 그동안 해나 무슨 일 있냐고 할 때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였어? 장훈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어 민준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일단 알겠어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 컴피티션은 다시 생각하자 장훈이 많이 화났나 봐 어떡하지? 내 생각이 짧았어 나라도 서운했을 것 같아 네 잘못 아니야 헤나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장훈이에게 다시 연락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미안해 괜히 너까지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괜찮아 난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구야? 나 윤민준이야 헤나야 나 봐 하하 너 완전 웃겨 아니 어떻게 그 타이밍에 좀비 댄스를 출 생각을 해? 너 때문에 빵 터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장훈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그런데 헤나야 그거 알아? 너 웃을 때 참 예뻐 하하 lui 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